아이씨 이거 너도 날씨가 쌓은 상냥사도 자 함성까지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번 갈 사이여 상냥이 살아도 당신도 흔한 자료를 가도가 이기시마 내 옆에 내 삶도 서로 잃지 않는 아이고 누구냐 언제 한 번 가슴을 향해 소리내려 소리내려 아아 나 남자라는 기울어 이곳에 부세월이 이곳에 그리스마 사이오 호 이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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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우려를 당직하고 내 안에서 밤이 저리 지내요 언제 하는 건 28분 소리이네요 소리이네요 불안한 나비 남자가 난 비비우고 눈이 닿은 꽃이 기울샤니 너무 웃기다 아니 이뻐라 언제 한 번 떠난 나를 가요 다시 누리냐는 소리이네요 남자가 난 비비우고 너무 더욱더 지구샤니 기울샤니 흔들어 흔들어 자 우리 편력한 편부의 아줌마도 보러 오십시다 자 편력하지 마세요 박수! 박수는 쳐봐 지나마 도대체 아이고 시원찮아서 못하니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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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슨 소환 어찌 쯔쯔쯔쯔 바까른거야 아아아아악 엄마 일 아빠 엿지 예 реш이는 영향을 낳아지 야아들아 춤추는거야 춤은 이렇게 춤추는거야 살살 얼마나 너냐 하나 정도 더 춤추는거야 소상몬 시즌에 억울한 신선 오카라 고로 모시소에 각오오니 두세계오노니 하얀사니 환발한거니세 자, 미세 갑니다. 자, 미세. 3초씩 아 잡히는거다 하늘같고 보은 뒤 이곳에 아무리 싫다 여신이 남자의 약한 마음이 흔들려져 강남구와 벅마뱅하는 경우 눈물 흔들리네 나가서 여행을 멀어버리지는 단단히 흔들리네 어리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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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새가 나를 아 지금 여긴 여긴 잘 안기게 어리새가 해바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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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